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 스펙 투자 최다 질문에 답하는 단 한 권의 책, 리차드 이명진 지음, 한빛 비즈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애니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리차드 이명진 유튜브 미국 주식 전문 채널 리차드 주식 부자 연구소 운영자로 구독자 약 6만 4천명을 보유하고 있다. 리차드 주식 부자 연구소는 미래의 세 중앙일보 ETF 공모전에서 프로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유튜브에서 선정한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채널이다. 특히 미국 주식 스펙 투자 알아야 물리지 않고 돈 번다. 물리지 않게 스펙 투자하는 법, 보물 스펙주 고르는 법 등의 콘텐츠로 스펙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법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알렸고, 보물 스펙주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대박 스펙주를 발굴하여 구독자에게 스펙의 아버지의 줄임말, 스버지 라고 불리며 미국 스펙 전문 채널로 유명해졌다. 그는 국내 기업의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성장주, 테마주, 배당주, ETF 등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제한되어 있고 상승은 열려있는 스펙 투자에 매료되었고, 유동성 과잉 시대에 큰 폭의 조정 또는 버블 붕괴에 대한 걱정 없이 내돈을 지키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으로 스펙 투자를 추종하게 되었다. 2020년 하반기 미국 증권관은 스펙 열풍에 휩싸였다. 코로나 팬덤이구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에서 참패한 투자자와 비트코인 신드롬에 십쓸렸다가 실패한 투자자들에게 스펙 투자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망하지 않는 유일한 주식 투자법, 고수익으로 가는 마지막 황금 열차로 불리며 미국 증시 공모자금의 거의 절반을 스펙주가 차지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리스크 제로의 투자는 없다. 스펙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단순히 단기 수익을 창출해보고자 공모가라는 강력한 주가 지지선을 등한시한 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투자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우량주에 투자했다가 물려있는 동학개미들, 실질적인 이득 없이 시장과 힘겨루기를 하는 서학개미들, 유명 인사의 트위터 한 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 투자에 좌절하는 투자자들에게 스펙 투자야말로 고수익을 실현할 현실적인 대안이자 투자자의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불려줄 유용한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책,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은 어떤 스펙주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가 스펙 투자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수익 투자의 비전을 발견하길 바란다. 차례 프로로그 제대로 된 한방, 스펙 투자가 온다. 파트 1 미국 스펙이 온다. 파트 2 주린이도 돈 버는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 파트 3 황금어장 섹터별 보물 스펙주 탑 35 부록 인수합병이 발표되면 곧바로 살펴봐야 할 섹터별 스펙주 모음.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한방, 스펙 투자가 온다. 주가 하락이 제한된 주식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다. 다시 말해 주가 움직임이 위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향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주가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및 기업 성과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가를 100%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 주가 움직임 중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은 한정적이고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다 가져갈 수 있는 주식 투자가 있을까? 물론 있다. 이것이 바로 바닥에 있는 주식 투자로 불리는 스펙 투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로나19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하나 골라도 무조건 오르는 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의 끝은 큰 폭의 조정이나 버블 붕괴가 일어나 많은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인지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주가 아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면 포모 증후군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포모 증후군이란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 공포감을 뜻한다. 또한 주가 아락에 베팅하는 것은 유동성 장세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승장 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주식 투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빌자는 바로 그런 투자가 스펙 투자라고 확신한다. 주가 아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폭의 조정이나 버블 붕괴가 발생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 장세에도 계속 올라탈 수 있다. 빌자는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다면 내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고위험 고수익의 주식시장에서 저위험 고수익의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서 해지하고 싶은 분,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은 모든 분께 바닥에 있는 주식 투자인 스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책은 국내 스펙이 아닌 미국 스펙 투자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미국 스펙이 국내 스펙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마감기한이 국내는 3년인데 미국은 2년으로 투자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합병 성공률도 훨씬 더 높다.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존재하고 계속 탄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스펙을 중심으로 파트 1은 스펙에 대한 기본 계효 파트 2에서는 스펙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전 스펙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5개의 유망 스펙 종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각 장이 시작되는 곳에는 해당 장의 내용에 대해 평소 유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Q&A로 담아서 본문을 읽기 전에 독자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빌자의 첫째기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원고를 쓰고 책을 만드는 과정은 그런 모든 과정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다. 2021년 2월 초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책을 출간한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와중이기도 했고 유튜브를 통해 이미 많은 구독자와 만나고 있던 터라 굳이 책을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이메일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유튜브에 무수히 많은 콘텐츠는 시간이 흐르면 시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거나 새로운 트렌드에 밀려 예전 것이 되어 더는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이슈에 대한 끊임없는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에 회자되는 투자 방법들은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여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에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스펙 투자의 경우 이제 우리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국과 국내 투자 환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직 스펙 투자에 대한 개념과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활자 매체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주식 투자 공부를 영상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매일 내용에 공감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스펙 투자의 표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국내 최초로 메일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 평소 리차드 주식부자 연구소에서 공통으로 올라오는 댓글이 떠올랐다. 이미 콘텐츠로 수차례 다룬 내용임에도 스펙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이 지속해서 올라왔다는 사실이다. 영상 콘텐츠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펙 투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스펙 투자의 개념과 투자 노하우를 정리된 한 권의 책으로 살펴야 이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식 투자를 비롯하여 세상 만사가 누군가의 노하우를 몇 번의 견눈질로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빌자 역시 미국 주식 투자 특히 스펙 투자를 공부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고 실전 투자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펙 투자의 원칙을 정립했다. 그래서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헷갈리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출간 작업을 시작했고 편집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원고를 쓰고 도판을 정리했다. 빌자가 운영하는 리차드 주식부자 연구소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당분간 자주 컨텐츠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공지도 올렸다. 인고의 시간이 흘러 그 중요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통해 독자와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갑고 정말 고맙다.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내주고 책의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을 함께해 준 담당 편집자 송병구 과장님과 딱딱하게 그지없는 글을 매끈하게 만져주신 정은하 실장님. 글과 표로 점철되어 일견 난해해 보일 수 있는 보고서 느낌의 초고를 한눈에 이해되는 인포그래픽으로 구현하고자 먼저 제안해 주시고 도맡아 작업해 주신 이창욱 디자인 실장님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한빛 비즈 출판사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책을 내겠다고 나선 남편을 이해해 주고 육아와 가정을 책임지느라 바쁜 와중에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옹알이 하면서 아빠를 찾아도 먼 곳 작업을 핑계로 자주 놀아주지 못한 아들 예찬이에게 앞으로 아낌없이 놀아주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끝으로 스펙이라는 두 글자에 이끌려 이 책을 펼친 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은 스펙 투자의 매력을 하나하나 모아 담은 선물 같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스펙 투자의 원칙을 실전 투자를 통해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부디 과한 욕심과 조급한 마음을 멀리하고 스펙주의 옥석을 가리는 신중한 마음과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발빠르고 현명한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파트 1. 미국 스펙이 온다. 최근 스펙, 스펙 투자라는 용어를 TV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닥이 있는 주식 투자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스펙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게 느껴져 투자하기 망설여진다. 이것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1장에서는 스펙의 정의, 스펙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 및 스펙의 장단점을 담았다. 스펙에 대한 기본 개요를 이해하게 된다면 스펙 투자에 대한 망설임 또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돈을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소개할 내용 중 가장 많이 질문받은 내용을 Q&A로 정리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읽고 본문을 본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스펙 Q&A 스펙주는 어디서 사나요? 기존 거래하던 미국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통해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스펙주는 최근에 생긴 건가요? 미국 최초로 스펙을 통한 인수합병은 1993년 얼리버드 캐피털 창업자인 데이비드 누스바음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초로 2007년 반유럽회한 호텔 어키지션이 1억 천만 유로 구매해 스펙을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무조건 10달러인가요? 6달러, 8달러, 10달러, 20달러 등 다양한 공모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장하는 거의 모든 스펙주의 공모가는 10달러입니다. 스펙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합병 실패 등으로 스펙이 상장 폐지 되더라도 공모가 수준에서 반환을 받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최종 승인 투표회전, 정해진 기간에 주식상황 권리 행사를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수준에서 돌려받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얘기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위험이 전혀 없는 건가요? 원금은 매수가격이 아닌 공모가를 지칭하며 합병 실패시 공모가 수준으로 반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격에서 공모가격 차이만큼의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공모가 임금 매수를 권장합니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실 발생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유망한 기업을 찾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주가 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유망 스펙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공모가 인근에 사서 그냥 오랫동안 묻어놓으면 어떨까요? 최종 합병 이후부터는 일반 주식과 똑같아져서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 정해지면 기업을 평가한 후 장기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년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스펙 상장 후 2년 내 인수합병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2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2, 3개월 만에 인수합병 대상 기업을 찾는 스펙들도 나오고 있어 스펙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스펙주가 있나요?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해 2009년 12월부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스펙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스펙은 2010년 대우증권의 그린 코리아 스펙입니다. 국내 스펙의 주당 공모가는 얼마인가요? 미국의 경우 대다수 10달러인 것처럼 국내 스펙은 2,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국내 스펙들의 명칭은 왜 다 비슷해 보이나요? 삼성 스펙 2호처럼 증권사 이름, 스펙 순서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간 구별이 어려울 수 있고 미국 스펙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어퀴지션처럼 스펙의 성격을 명칭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내 스펙의 상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펙 최저 자본금 요건이 1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아졌고 소형화 추세로 일반적으로 50억에서 150억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1,000억 원이 넘는 스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상장된 국내 스펙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약 50여 개의 스펙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할 스펙을 선택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약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스펙의 합병 마감기한은 동일하게 2년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스펙의 경우는 3년으로 미국 스펙 대비 1년이 더 깁니다. 국내 스펙도 투자하고 있나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스펙이 나쁘다기보다는 미국 스펙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펙이 상대적으로 유망 스펙을 찾아내는 기준과 스토리가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1년 더 짧으면서 합병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국내 스펙은 공모 청약을 하는 것 같던데요? 미국 스펙과 달리 국내 스펙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모주 청약과 다르게 청약 증거금 비율은 50%가 아닌 100%입니다. 스펙 1. 스펙 황제주 루시드 모터스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 2020년 하반기 미국 증권과는 스펙 열풍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덤이구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에서 참패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했고 2021년 들어서는 비트코인 신드롬에 휩싸였다가 실망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법으로 스펙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스펙 투자는 성장주를 찾는 투자자에게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망하지 않는 유일한 주식 투자법, 고수익으로 가는 마지막 황금열차로 불리고 있다. 그런 인기를 반영하듯이 스펙이 인수합병, 루머 소식이 있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기업과 인수합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크게 뛰고 있다. 빌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리차드 주식부자연구소에서는 스펙 상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 대학마, 테슬라 부사장이 만든 루시드 에어, 이 콘텐츠는 조회주 40만 회를 도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루시드 모터스의 전신은 전 테슬라 임원 버나드체와 전 오라클 임원 샘 윙이 2007년도에 설립한 자동차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제조업체인 아티에바이다. 이후 럭셔리 전기차 개발을 위해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 출신 비터 롤린슨 등 전 테슬라 출신 8명이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배치되었고 사명도 루시드 모터스로 리브랜딩 되었다. 다시 말해 아티에바의 기술력에 테슬라를 성장시킨 주요 맨파워가 결합된 것이다. 루시드 모터스의 첫 전기차인 럭셔리 대형 세단 루시드 에어는 2021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업계에서는 차량 자체의 성능 측면에서 테슬라보다 앞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8마일 270km이고 주행거리는 1회 충전으로 517마일 832km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이며 테슬라 모델 S보다 115마일, 185km나 더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분당 약 32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이 충전된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출시된 전기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물론 향후 테슬라의 신차 모델의 사양이 루시드 에어와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루시드 모터스가 제2의 테슬라,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릴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1일 블룸버그 발로 루시드 모터스가 시티그룹의 전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클레인이 이끄는 스펙 처칠 캐피털 이것을 통해 상장 논의 중이라는 루머, 뉴스 보도가 있었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시 주가는 10달러 인근에 있었는데 이후 2021년 2월 20일 루시드 모터스를 인수합병한다는 공식 발표 당일 종가는 57.37달러까지 상승했다. 짧은 기간 동안 공모가 대비 무려 5.7배나 상승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정도의 폭발력은 기존 일반 성장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현재 주가는 22.97달러로 인수합병 발표 이후 하락하는 2단계 패턴을 따르고 있고 합병 발표 후 합병 승인까지 3에서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1년 5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최종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종합병 승인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블룸버그발 뉴스 보도 전인 2021년 1월 4일 유튜브 채널에서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리벌렌싱 때 가장 많이 담은 스펙주 영상을 통해 CCIV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주가는 9.96달러였고 빌자 또한 10.04달러에 매수했다. 여기서 CCIV란 앞에 루시드 모터스와 인수합병 예정인 스펙 첫 칠 캐피터를 얘기한다. 만약 CCIV를 10달러 인근에서 1단계 투자를 했다면 합병 발표 기대감에 주가가 5.7배 상승하는 동안 차익 실현을 했거나 루시드 모터스의 미래의 장기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은 현 시점에서 약 130%의 수익률을 확보한 상태에서 루시드 모터스가 최종 상장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루시드 모터스는 과연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 결과는 최종 합병 승인 후 티커명이 CCIV에서 ACID로 전환된 이후 루시드 모터스의 비즈니스 실적과 주가를 추적 관리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티커란 주식에 부여된 특정한 코드로 증시에 등록된 해당 기업 종목의 야거이다. 미국의 경우 상장된 종목은 기업의 약자로 검색해야 한다. 테슬라가 상장 이후 현재 시가총액 6,520억 달러, 717조 원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은 10년이다. 루시드 모터스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160억 달러, 17조 6천억 원으로 합의된 이후 46일 만에 367억 달러, 40조 4천억 원이 되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몸값이 22조 원 이상 뛴 것이다.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고점에 올라 10주도 못 사는 우량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스펙 성장주 중에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고수익 실현이 가능할까? 현명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서 선도할 종목들을 찾아 이미 투자를 마친 상황이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기존의 미국 성장주들이 보여줬던 높은 주가 상승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주를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펙은 매우 좋은 투자처이다. 스펙, CCIV뿐만 아니라 많은 스펙이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과의 인수합병 발표만으로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100%,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정장, 하락장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인수합병 발표를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저평가되어 있다면 최종합병 전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플레이보이를 인수합병하는 스펙, PLBY의 경우 인수합병 발표 당시 10.73달러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출 및 이익 관련 실적이 우수하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2021년 4월 9일 현재 공모가 대비 약 2.6배 상승한 25.84달러까지 우상향했다. 이 역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이다. 이렇게 스펙주는 일반주 대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가 10달러라는 안정장치까지 보유하고 있어 주가 하락마저 제한된다. 주가 하락은 제한되고 주가 상승은 열려있는 주식을 본 적이 있는가?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돈을 잃지 않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스펙 투자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